오영재라는 캐릭터와 외형을 처음에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생각도 하고 시도도 해봤어요. 그리고 원작을 읽었을 때 어떤 처음 드는 어떤 이미지 샤프하고 날카롭고 예민하고 또 어떤 마을의 대주주의 아들이고 또 치과의사 하면서 병원 원장이고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좀 샤프하게 넘겨도 보고 또 이렇게 좀 날카로워 보이는 안경 같은 것도 써보고 했는데 그냥 뻔한 것 이상이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이 갑자기 저 머리를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줄 알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저걸 테스트를 하는 날 하면서까지도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완성되고 난 것을 보니까 뭔가 제가 저같지 않은 낯선 느낌이 비로소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데 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면을 쓰면 훨씬 연기하기가 더 편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다.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탈 같은 거 쓰고 있으면 막 까불기도 할 수 있고 편하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때 감독님과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를 몇 번 보시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내시고 그런 시도를 하시는 걸 보고 이 감독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믿고 따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사실 들었었어요. 사실 저 헤어스타일이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. 민 거잖아요. 네 촬영 때마다 이제 면도 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찍었어요.